일본 앨범 재킷 촬영 현장 안녕 러비들 여기는 지금 일본 앨범 재킷 촬영 현장입니다 보고 싶어요 일본 러비분들을 진짜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얼른 가서 또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그래도 앨범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요 이거는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룩이고요 외유내강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죠?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약간 여기는 이렇게 슬랙하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뽑아봤어요 앞머리가 있잖아요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뽑아서 외유내강 그런 룩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? 레더와 실크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 앨범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앨범은 이 앨범은 이 앨범은 But I don't get right anymore I will show you 真実을 미세가이도 Oh, 제 보인의 눈에 띄랄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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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이기타이 바쇼, aim, oh, gotta dream 기억이 전할 세계요 찬스와 1 도しかないでしょ 아토스코시 대타 미미 Oh, girls 두 번째 장점인데요. 제 착장인데요. 메이크업을 오히려 덜어냈어요. 첫 번째도 그렇고 이번 자켓 사진은 진짜 뭐 많이 안 하고 렌즈도 안 끼고 오히려 맑은 제 눈을 그냥 제 원래 눈매를 좀 강조를 했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다 블러셔를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머리는 못 감았어요. 앞머리는. 옷은 이렇고요. 이것도 웨이후 내각이 두 개인가? 되게 레더 소재가 있네요. 이렇게 이만큼. 네, 우리 일본에 계신 러비들 이번 노래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 레드벨벳이 또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요. 잘 찍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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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